네, 내일이 배당락일이기 때문에 이번 주 시장의 승부는 오늘 종가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마지막 전략 잘 짜보겠습니다. 현대경대연구원 최양호 고문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저와 함께 하시는데요. 배당 기준일이 오늘입니다. 그래서 배당을 받으려면 오늘까지 매수를 해야 되는데 투자자 입장에서 전략은 어떻게 써야 되는 거죠? 두 가지죠. 배당 권리를 받은 후에 주식을 매매할 거냐 아니면 배당락으로 주가 떨어지기 전에 차익 실현할 거냐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하셔야 되는데 하나는 우리가 장에서는 일어난 일이 꼭 다시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1월 달에 코스피의 상승률이 평균적으로 얼마 있느냐 보면 1.8%예요. 1월 효과가 있네요. 네, 1월 효과가 있고 그다음에 코스닥은 6.1%입니다. 그러면 지금 배당, 실질 배당 수익률이 그것보다 낮고 높고를 한번 비교를 먼저 해보셔야 되는데 지금 우리 전문가들이 하는 기준점은 초우량으로 배당하는 건 3.8% 그다음에 일반이 2.4% 정도 지금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해당이 돼야 되느냐 안 돼야 되느냐 그다음에 여기다 하나를 더 염두에 두셔야 되는 게 1월 효과. 1월은 아무튼 없이 오르는 게 1월 효과입니다만 1월 효과가 지금 구현이 될 수 있다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특히 산타랠리 이후에 계속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럼 실질 배당 수익률이 주가 하락보다 높으냐 아니냐 뭐 이런 여러 가지를 하는데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전문가들의 의견은 그냥 보유하시는 것이 이번에는 훨씬 더 수익률이 좋지 않으실까 이렇게 봅니다. 왜 그럼 보유하라고 그러냐면 소비 매출이 지금 17년 만에 최고로 지금 나왔고요. 그다음에 미국에서 끌고 나가는 이 힘이 계속 우리나라로 넘어오는데 지금 그 동력이 굉장히 좋고요. 1월 달에 특별한 행사들이 한 두서너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CES에서 이제 이번에 이제 1월 6일, 7일, 8일 이렇게 지금 하는데 1위각에서는 굉장히 브렉스루 기술들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JP 머간이 올해 40회째 여는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거기서는 AI를 이용한 약 개발 이런 것들이 나오는 부분들이 좀 나올 것 같아서 동력이 지금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1월 효과가 뜬금없이 올랐는데 거기에 지금 좋은 부분들이 지금 호재들이 넘어오기 때문에 1월 효과까지 보시면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지금은 주식 보유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는 것이 지금 대다수의 의견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네, 과거 10년간 3번을 제외하고 모두 배당락일에는 그러니까 내일로 봐야겠죠. 플러스 수익률을 보였다고 하니까 확실히 보유하는 쪽이 낫다라는 긍정적인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대주주 양도세 기준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절세를 위해서 매도하는 움직임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만약 오늘 급격히 빠진다면 적합 매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어떤 회사의 종목이냐에 따라는 틀리지만 지금 이렇게 오늘같이 거래량이 적은 날은요 조그마한 움직임에도 지수들이 확 확 흔들려요. 그러니까 이것은 옥석가리기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말 증시가 굉장히 지금 12월 자체가 지금 굉장히 줄어드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대주주 양도세 기준인데 어차피 세금을 내셔야 될 부분을 피하기 위해서는 일단 물량은 나오고 있는데 좀 과도하게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분명히 염두에 넣으셔서 계산을 했을 때 잘 계산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조금 손해를 보실 수 있다는 생각은 하실 수 있습니다만 지금 산타랠리가 한국에는 안 왔지만 미국에서 계속 좋은 그 다음에 1월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헬스케어라든가 특히 또 1월에는요 분명히 12월에 지금 수출 되게 좋거든요. 그러면은 우리나라도 1월 효과를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뭐 빠지는 종목들은 옥석가리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이게 옥석가리기 되게 어려운 건데 쉽게 너무 말씀드려서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좀 변수로 주십시오. 조금 과도하게 시장은 반응할 겁니다. 오늘. 그리고 내년 연초 흐름을 좀 전망을 해보자면 수급이 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삼성전자 블록딜 지분 매매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홍라이 전 관장만 해도 한 2조 규모 정도 된다고 하고요. 또 이뿐 아니라 대형 공모주 상장도 수급에 영향을 주겠죠. LKM 솔루션 같은. 그래서 조금은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대비를 한다 그래도 이거 뭐 지금 갖고 계신 분은 파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블록딜을 하더라도 굉장히 조건들이 많이 붙을 겁니다. 뭐 언제 어떻게 팔아야 되고 뭐 등등 소위 말하는 파는 타이밍과 그 다음에 전체적인 또 자기네 가버넌스까지 생각한 상황에서 파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정확히 우리가 알기 전에는 움직이시는 부분들은 조금 반박자 빠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위험성도 반박자 조금 더 높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NGN솔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뭐 공모가 들어가기 때문에 나중에 전체의 흐름들 그 다음에 공모가가 어떻게 책정이 되는가 여러 가지 봐야 되는데요. 내년도에 재미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건 이제 미국의 월가에서 전문가들이 10가지 트렌드를 뽑는데 마지막으로 뽑힌 게 뭐냐면요. 올해 M&A, IPO 그 다음에 스펙이 굉장히 남발이 됐다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옥석 가리기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공모를 IPO를 한 부분들이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가 한국으로 만약 그 영향이 넘어온다면 NGN솔 같은 경우에는 사실 거꾸로 영향을 받을 수가 있죠. 옥석 중에 좋은 옥으로 이것이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다 염두에 두셔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굉장히 이게 복잡해졌어요. 이렇게 방정식이 복잡할지는 저도 꿈에도 몰랐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전체 큰 흐름은 지금 내년 상반기까지는 올해 풀린 유동성이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장이 좋고 그 다음에 하반기로 갈수록 미국 지금 조정을 받은 적이 지금 3년 내에 없었거든요. 조정장이 온다가 큰 흐름이라는 것이 지금 월가의 지배적인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좀 시장이 불안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투자처를 찾아야 될 텐데 앞서 배당 얘기를 하면서 다시금 추가적으로 질문을 하면 금융주가 사실 고배당주로 많이 꼽히면서 안정적인 투자다라는 말들이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마지막 기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금융주를 사야 되는 거 아닐까요? 금융주 벌써 빠졌잖아요. 벌써 배당락에 대해서 지금 벌써 이걸 품고 있기 때문에 금융주 오늘 사시면 배당을 받으세요. 그런데 금융주들 삼성증권 같은 데는 수익 배당률이 8%까지 올라가 있어서 그런 고배당에 대해서 하시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서 이게 모든 거래가 끝나면 좋은데 그 다음에 배당락이라는 게 얼마만큼 세게 나올지 이것이 지금 걱정이 됩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증권회사들, 금융회사들 좋으냐? 1번 금리가 오르기 때문에 금융 좀 좋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증권이라든가 채권 이런 부분들로 가면 또 그렇게 굿뉴스가 많은 건 아닙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모든 것이 은행주라든가 금융주는 기업 실적이 좋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근본적인 우리 펀더멘탈로 돌아가는 건데 실적이 내년도 좋을 것이냐? 올해 대비 내년도 경제 성장은 둔화되는 것은 다들 아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압력 분명히 상반기에 많습니다. 그렇다면 소비가 감소되는 부분. 그래서 일단은 주춤하는 모습은 상반기에 분명히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계산을 하셔야 되는데 감히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은 어떤 포트폴리오를 크게 바꾸시는 것보다는 일단은 유지를 하시면서 관망하시는 부분들이 지금 사실 사고 다발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편안하게 투자를 하실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보이십니다. 오늘 포지션을 확 바꿀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을 잠시 전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관련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보면요. LG화학에서 핵심 사업을 떼서 물적 분할을 하기로 한 거 아닙니까? 기존 주식 보유자들은 상당히 억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LG에너지솔루션뿐만 아니라 NHN도 최근에 그런 이슈가 있었고 CJEN에 SK이노베이션까지는 물적 분할에 대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거래소가 검토를 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이거요. 미국에서 만약에 이런 일을 했으면 이거는 100% 소송감입니다.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내가 그 회사의 주력 사업의 장례성을 보고 투자했는데 그것을 기존 주주들에 대해서 아무런 배상 보상이 없이 사실 이렇게 되면요. 대주주 영향력이 커지거든요. 그래서 대주주한테 유리한 거 확실합니다. 그러나 이제 대규모 투자금을 확보한다는 그런 대의명분이 있어서 우리가 참고 넘어왔습니다마는 말씀해 주신 대로 NHN이 클라우드를 지금 내보낸다든가 CJ가 컨텐츠를 하는 아주 핵심 사업들만 지금 나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조금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주식 매수 청구권을 기존 주주한테 준다든가 어떤 형태로든지 지금 이것을 보호를 해줘야 됩니다. 물론 미국에서는 이건 100% 소송감이고요. 영국에서 보면 한 5% 정도가 이런 분할을 하고 있고 일본은 한 7% 정도가 되는데 하여튼 자기네들이 그러니까 우리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회사의 가치에 대해서 지금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가치가 훼손되는 데에 대해서는 정당한 보상이 필요하고 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아까 말씀드린 주식 매수 청구권을 기존 주주에게 주는 방법 굉장히 공평하고 공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래소에서 검토한다고 했으니까 조금 해결 방안은 계속 찾아보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BSI 전망, BSI가 기업 경기 실사지수인데 이게 1월 달에 100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5개월 만에 100 밑으로 내려오게 된 건데요. 그렇다면 기준치가 하향 돌파를 했기 때문에 시장 둔화에 대한, 기업 실적에 대한 둔화가 전망이 되고 있는 건데요. 우리 시장 괜찮습니까? 그렇죠. 이건 인플레이션이 압력이 지속되면서 소비가 감소되고 소비가 감소되면 기업의 실적이 낮아지고 거기다가 지금 임금 인상이고 이런 것들이 스파이럴 효과라고 그러는데 서로 감고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길어지기 때문에 지금 전망치가 떨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사실 미국 예를 들자면 지금 뭐가 두려우냐면요. 금리 인상으로 레버레지가 많은 회사나 개인들이 금융적으로 위기에 직면하는 부분들이 가장 지금 걱정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택 버블이 붕괴된다는 두 가지 시나리오에 지금 사실 소비들을 지금 움켜주고 있는데 그나마 이제 이번에 연말에 소비 매출이 좋게 성적이 나와서 다행입니다만 이것은 산이 높으면 골이 깊어요. 1월달, 2월달이 좋지 않을 수가 있는 부분들에서 나오는데 이러한 오르막, 내리막은 내년도 계속해서 나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테이퍼링하고 금리 인상을 시작하는 그런 길목에서 봤으면 모든 나라가 내년대는 상고 하저로 갈 겁니다. 특히 아직도 유동성이 아직 남아있는 상태에서 전반기는 그나마 좀 할 텐데 하반기는 진짜 정책당국이라든가 나라의 경제 실력이 오롯이 나타나는 그런 장들이 나타내서 내년도에 지금 주식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덕목은 옥석 가리기입니다. 선관이 좋으셔야 되는데 우리 이제 주식경제 들으시면 그 선관은 나날이 늘어날 것으로 장담드립니다. 주식경제가 옥석을 가려주니까요. 그렇습니다. 완성차 전략 잘 짜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리고 완성차 생산과 관련해서 기업 실정과 굉장히 많은 영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년 3월에 정부가 차량용 반도체 국가 로드맵을 발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공급병목 현상이 하반기까지 안정될 것이다 라고 예고를 한 건데 그렇다면 현대차라든지 기아라든지 이런 업체들의 상승이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이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3월이면 대선 지나고 나서 나올 건데 뭐가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는데 이건 지금 제 기회는 립서비스로 들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3월에 나오면 뭡니까? 지금 나오면 투자라도 하고 내년도 예산에도 어떻게 움직일 수 있지만 내년 3월에 당선자하고 협의를 해서 하면 그다음에 어떤 정책도 아니고 로드맵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정보에서 만드는 것이 맞죠.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알고 보니까 지금 사실 삼성전자도 자동차용 반도체 3가지를 개발을 했어요. 내부적으로 다 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그다음에 차량용 반도체의 지금 큰 트렌드는 완성차 업체에서 다 반도체를 내재화하려는 부분들이 있어요. 즉 뭐냐면 이거는 경제가 아니라 국가 안보하고 지금 맞물려 들어가는 부분들이라서 로드맵이라고 발표를 하실 거면 경제 안보, 국가 안보에 직결된 경제 안보가 어떻게 지켜질 것인가에 대한 그런 얘기들을 좀 해주셔야 되고요. 뭐 말이 길어집니다만은 최근에 SK하이닉스가 인텔 낸드 사업하는데 중국이 허락을 해줬어요. 그럼 보면은 이걸 왜 허락을 해주지 절대 안 해줄 것 같은데 보면은 대련에 지금 공장이 있거든요. 인텔 공장이. 그렇다면은 철저하게 국익을 따져서 허가를 내준 거거든요. 그래서 로드맵 뭐 굉장히 이제 거창한 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은 국익이 기반된 반도체 로드맵이고 그 다음에 이 로드맵을 행사하는 것은 기업이기 때문에 기업과 협의를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자동차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면요. 지금 현대차가 내년 기관차를 이제 생산하지 않겠다라고 했죠. 그러면서 친환경차 쪽으로 확실히 집중을 하기로 했는데 또 오늘 나온 뉴스에 따르면은 수소차는 또 생산에 브레이크가 걸렸어요. 그렇다면 이제 포커스는 전기차로 놓여진 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은 수소차는 뭐 좋은 소식이 들렸죠. 전 세계 점유율을 58%를 했고 7000대 생산하는데 다이노 3대 하는 데서 일단은 거기는 한숨을 돌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완성차들을 보면 지금 폭스바겐 도요타 그 다음에 현대차가 3등 아니면 4등을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미쓰비시 연합 그쪽만 이기면은 다시 세계 3위를 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가는데 지금 수소차 경우에는 지금 8개 이상의 새로운 신차를 지금 개발해서 내놓는 데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제네시스가 좀 생산하기 어렵다는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그렇죠. 제네시스는 2030년까지 새로운 거기도 8개의 신차를 내고요. 그 다음에 13개의 현대차 11개의 기아차에서 전기차로만 2035년까지 내고 그 다음에 지금 2025년에 100만대 하는 걸 2026년에 170만대로 했거든요. 그 부분에는 큰 영향이 없을 거로 보이고요. 어떻게 하든지 지금 개발한 GEMP를 바탕으로 하는 거는 세계적인 트렌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계속 현대차가 지금 앞서 나가는 부분들을 보여주셨으면 좋겠고요. 최근에 이제 임원 인사들을 단행하는 것들을 세부적으로 보면 진짜 토탈 솔루션을 갖고 가기 위한 또 전기차로 전동화를 하는데 회사의 방향을 완전히 틀었기 때문에 여기서 진짜로 브렉스루를 나타내야 되는 것이 정의선 회장이 갖고 있는 아주 책무이자 또 숙제라고 보여집니다. 완성차 업체가 타격을 입은 게 차량용 반도체의 공급 부족 현상 때문이었는데 그게 바로 인플레이션과도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인플레를 억제하기 위해서 반독점 기구를 동원해서 기업들을 조사할 거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어요. 석유, 해운뿐만 아니라 유통업계도 지금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인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거 뭐 이렇게 인플레이션이라고 앞에다 놔두고 반독점이 붙고 이러면 이거는 진짜 전쟁하자는 거거든요. 근데 재미난 게 양쪽, 미국과 중국의 싸움이라고 우리가 친다 그러면 양쪽 다 센 분들이 들어있어요. 둘 다 다 여성분들이고요. 그리고 미국의 위원장은 진짜 논문, 이 관련된 논문으로 굉장히 유명해지신 분이고 간린이라고 중국 쪽 분은 농업을, 농학을 전공을 했는데 이쪽 분야에 하여튼 특수하게 아성을 쌓고 있는데요. 여기서 인터넷 등등 나오는 부분들이 굉장히 치열하게 붙는 상황인데 인플레이션이라고 쓰고서 뭐라고 읽냐면 공급망 관리입니다. 공급망을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에 대한 부분들의 싸움이 지금 보면 반독점으로 지금 표현이 되고 또 플랫폼 싸움까지도 여기 붙어 있기 때문에 이 싸움은요. 쉽게 끝나지가 않습니다. 특히 지금 바이든이 갖고 있는 중국에 대한 정책이 다자주의, 동맹국 이런 거기 때문에 점점 좁혀오는 것은 우리나라의 어떤 스탠스를 어떻게 갖고 갈 거냐 이런 질문들이 지금 많이 나올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가 걱정이 되지 이 싸움은 한쪽이 뱃기 들기 전까지는 지속될 싸움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반독점이라고 쓰지만 이것은 미중 전쟁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미중 갈등 얘기가 나왔습니까? 이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면요. 지금 미중뿐만 아니라 러시아, 우크라이나 갈등도 심각하지 않습니까? 유럽과의 갈등으로 계속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원자재 가격 상승, 천연가스 상승으로 이어져서 우리 시장에도 미치는 영향을 지켜봐야 되거든요. 심상치 않은 것 같은데 괜찮습니까? 이거는 뭐 해결책이 없어요. 우크라이나가 지금 싸움에 왜 러시아가 거기 침공을 해요? 근데 원인은 뭐냐면 우크라이나가 지금 나토에 가입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토에 가입을 해서 이쪽으로 넘어온다 그러면 지금 서방세계하고 러시아하고 중간에 완충지역이 싹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나토에 가보면 거기다 미사일 몇 개만 갖다 놓으면 이거는 뭐 소련으로서는 딱 자기 목에 칼들이 된 거기 때문에 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뭐 이것 때문에 지금 가스값이 지금 뭐 또 다시 한 30% 이상 지금 오른다는 예상들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부분은 지금 진짜 탑다운 딱 세계 강자 두 분이 만나서 어떻게 할래? 이제 이거 어떻게 할래? 힘싸움이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은 진짜로 풀 수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없다는 거죠. 미중 전쟁도요. 지금 사실 뭐 관세, 인권 이렇게 하지만 군사력 싸움으로 지금 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촉즉발의 어떤 분위기는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진짜 전쟁들은 안 가겠습니다만 그래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이든이 국내 정치에서 조금 약해지는 부분들을 내부의 어떤 사건들을 외부의 적으로 돌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길게 갈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심에는 이런 가스 이런 것은 부산물이고요. 나토에 가입하고자 하는 우크라이나의 어떤 지정학적인 선택 이 부분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것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굉장히 어려운 길을 갈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채권 시장 얘기를 잠깐 해보면요. 세계 채권 시장이 올해 최악의 한 해를 보냈다고 합니다. 지금 채권 시장의 벤치마크로 쓰이는 박클레이스 글로벌 채권 주수가 올해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최악을 지냈다고 하는데 상대적으로 주식 시장이 강했기 때문입니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죠? 이거요. 그래서 이제 이거 질문이 나서 채권 잘하시는 분들한테 전했더니 일단 왜 최악의 한지 이유 하나만 다르니까 자기네들이 배운 경제 이론, 채권 이론에 맞는 게 하나도 없었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럼 뭐 이게 붙여지고 경기가 좋으면 스프레드가 생기고 이런 등등이 하나도 안 맞았다는 거죠. 그만큼 변동성이 많았고 특히 투자자들의 위험 자산을 선호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과거에 보지 못한 형태들을 뒀기 때문에 채권 수익률이 이렇게 최악의 한 해가 됐고요. 채권은 재미난 점이 뭐냐면 예측이 굉장히 정석대로 나오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 부분이 지금 흐트러져 있는 부분. 이것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그러면 2022년도에는 어떻게 될 거냐. 여기도 걱정이 뭐냐면 채권을 하시는 분들은 내년도에 채권에서의 가장 큰 위험은 경기가 둔화되는데 긴축 정책을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책에 오류가 생길 때 자기네들은 내년에도 또 최악의 한 해를 맺는 거 아니냐. 거기다가 특히 지금 월가의 10대 2022년 전망을 보면요. 공화당이 중간선거에서 이긴다가 지금 한 몫을 차지하고 있어요. 이러면 재정지출 감소가 되는데 재정지출이 감소가 되면 국채에 대한 가격들이 국채를 발행을 안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자기네들은 예상치 못한 것들이 너무나 많아서 지금 자기네들이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 정답을 내리지 못하는 것이 올해를 최악의 하라고 부르는 그런 근본 원인 중에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 최영우 고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